이웃을 사랑하는 기부천사 부부 그러니까 우리 의미있게 전액을 기부하자 최수종 하이라 부부의 계부를 잇는 대한민국 대표 인꼬부부 오늘 더 사랑해 좋아 죽겠어요? 서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늘 부족하다는 아름다운 부부 무릎 뻗어서 본 적 있어요? 끝까지는 잘 못 보고 얼굴 보느라고 잠깐 나간다 잘 안 봅시다 가만히 다 안 질렀나? 무릎박도사 같다가 처음으로 깊지가 상관하게 작아 이렇게 힘든 지혜적 가정을 견뎌내고 탄생한 무릎박도사 이미지 회복을 위한 특집 제2탄 착한 방송 시청자 여러분 화난다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발